자 천천히 앉으셔도 됩니다 지금 시간이 어떻게 되나요? 여러분들 집에 늦진 않으실 거면요 오늘 제 목표였습니다 아 감독님 한 것만 네 한 것만 네 다음 주부터 이쪽 한 더 다음 이쯤 네 감사합니다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정말 덥죠? 여러분들 더우시죠? 여러분들 열기 때문에 정말요 자 이제 집어 나오세요 포토타임 끝났습니다 집어 넣으시면은 제가 멋진 춤으로 여러분들께 마지막에 박수 박수 박수